엑소오티입니다 낮에서 일본 낮에서 7차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4.7이고요 발생시각은 08시 21초입니다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낮에서 북쪽으로 87km 지점이고요 7차 지진이 오늘 오전에 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4월 10일이 일본과 상극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일본과 4월 10일이 상극인 건지 그래서 지금 4월 10일 날 이렇게 또 큰 지진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지금 일본이 안 좋은 시기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위기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매우 위기 상황인데 지진에 대해서 화산에 대해서 둘 다 안 말입니다 가장 위기 상황인 건 뭐냐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1월에 중소급의 화산들이 계속 폭발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서 긴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 1월 2월 2월이었죠 2월에 세쿠라지마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로 기억을 해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부랴부랴 때 그 마그마 조사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막 수많은 화산들이 폭발하는지 최근에 이제 그 세쿠라지마가 계속 폭발했죠 계속 폭발하면서 한 2, 3일 전에도 폭발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지진들이 그 다음 수많은 화산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프리에르 카리브에의 수프리에르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그쪽에서 이제 지진이나 화산이 터질 경우에 아 그 옐로스턴하고 이제 그 산타쿠루 자일런드 이쪽으로 좀 지진이 많이 났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인데요 일본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지금 낮에서의 7차 지진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뭔지 위치를 봤을 때는 이제 그 한반도를 향해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동일본 쪽에서 혼수라든지 뭐 아워머리나 요쪽 동쪽 호카이도 호카이도도 동쪽 뭐 요쪽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기대보다 만약에 정말 발탱한다면 그렇게 아 글쎄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지진이 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다고시마 현 쪽으로 올라가고 지진이 또 이렇게 큐시 쪽으로 큐시 북섬 같은 경우는 일본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던 지역이고 해서 이렇게 지금 대만 홍춘 나제 이또 만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홍춘 이또 만 아워머리도 있었고요 홍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계단을 아 홍춘 아워머리 아 죄송합니다 홍춘 저기 그거지죠 요나쿠니 그리고 저 이토만 나하 나하 시 옆에 있는 이토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토만 그 다음에 지금 나제 일곱 번 나자 그리고 나서 가고시마 에서 이제 사쿠라지마가 또 폭발을 하던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큐슈에 본격적으로 뭐 가고시마 쪽이든지 어디 뭐 구마모토 같은 데도 지진이 날 수 있겠죠 최근에 또 그 에콰도르에서 에콰도르하고 그 어디죠 거기 저기 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콰도르하고 거기 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쪽에 가고에 그 지진이 났죠 그게 대지진이 났던 그 바로 그 지역인데 예전에 구마모토 지진이 2016년 4월 14날 날 때 7.0이었습니다 내륙지진이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났고요 그때 그 4월 16일 이틀 뒤에 에콰도르에서 7.8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1월 30일 날 캄차카반도 그 페트로 파블루스크에서 아 페트로 파블루스크 캄차스키 7.0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최근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 러시아에서 쿠릴스크에서 쿠릴스크에서 동북동쪽 152킬로 지점에서 4.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기 그 오전 5시 1분 16초에요 진원의 깊은 114.9킬로미터 였고요 이런식으로 이제 그 과거에 지진이라는 것과 화산은 데이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뭐 50년 길게 잡아서 50년 뒤에 한 번씩 온다 뭐 그런 얘기까지 막 하듯이 10년 뒤에 한 번씩 온다 뭐 5년 뒤에 또 온다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항상 지진 나는 것에서 나는 걸 대부분 보면은요 봤을 때 지금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지금 대만의 헝춘파렌 2단 쪽에 났다가 최근에 한 대만에서 3,4번씩 매일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3번 이상 대만에서 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다음에 또 핑동하고 대만의 그 어디죠 가오시옹 쪽에 그 대지진 예전에 6.7 났던 데 거기에서도 지진이 얼마 전에 몇일 전에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대만이 막 움직이면서 그 요나쿠니하고 그러니까 이 대륙판인 그 유라시아판 밑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인 필리핀 해판이 섭입해 들어가고 판 경계지역에 위치한 이 대만 및 대만과 가까운 일본 요나쿠니가 이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이면서 이 판끼리 충돌이 잦아서 지진이 많은데 그러면서 요나쿠니와 대만의 어떤 설관의 상충작용에 의해서 지금 요나쿠니와 대만의 헝춘파렌 2단에서 지진이 나면서 그 지진이 위로 이또 만을 치고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낮에서 지금 7번 나서 지진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낮에가 여기서 문제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 큐슈 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어저께 방송했죠 아구 와카야마 현 뭐 한번 와카야마의 카이난 시티 카이난 도시에서 한번 낮죠 우리가 3월 15일 날 그때 4점 지그 다음에 어저께도 낮고요 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이번에는 좀 뭔가 쌓이고 쌓였던 것이 큐슈 북섬은 일본 기상청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니까 얼마 전에 그 발표를 믿는다면은 이것이 쌓이고 쌓였다가 그 큐슈에서 터지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큐슈에서 대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진이라는 거는 방향이 중요한데 어느 방향에서 나느냐 이거죠 중국으로 따지면은 옌타이의 펑라이의 북쪽에서 나니까 대한민국에는 피해가 없었죠 근데 옌타이의 펑라이가 아니라 옌타이의 더 안쪽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우리 서해 안쪽으로 또 들어오면은 또 서해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가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칭타오 그 중간 해역에서 났듯이요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신의 어떠한 한수 신이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기다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